대한민국은 영미 열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미 영미 지나가면 영미 영미 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창올림픽의 컬링이라는 종목 때문입니다. 이 컬링은 4명의 선수로 구성되어서 맷돌처럼 생긴 돌덩이를 얼음판으로 딱 굴립니다. 그러면 2명의 선수가 밀대에 비슷하게 생긴 도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방향을 조정해가지고 관역처럼 생긴 원안으로 속 집어넣는 게임입니다. 올림픽 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회를 해도 선수들끼리 하는 거예요. 관중 한 사람도 없어요. 선수들끼리 이기니 지니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선수들이 결성되고 난 다음에 관중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관중이 있는 곳에서 한번 경기를 해서 현장 감각을 익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좀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이 게임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왜? 인기가 없는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도 어떤 협력도 없이 외롭게 외롭게 컬링 선수들이 시간을 보내서 올림픽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올림픽에서 이 컬링이라는 종목이 막 인기를 끌면서 지난 준결성전에는 일본과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청률이 46.1%예요. 지금까지 어떤 드라마나 어떤 뉴스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청률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미라는 이름에 집중하면서 안경을 낀 언니가 아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김원정이라는 선수가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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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면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혹시 주문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아주 깜짝깜짝 놀랄 만큼 아주 선풍적인 일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이름 없는 무명의 팀이 갑자기 부각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실력과 함께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팀의 조화. 이 사람도 뛰어나고 저 사람도 뛰어나지만 모든 뛰어난 선수들이 하나의 조합으로 하나 한마음됨으로 모든 일을 게임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결승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듬성듬성 비어있는 자리가 결승전을 보느라고 못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매력이 있으니까 끌리더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매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존재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매력에 이끌려서 갑자기 3천명, 5천명, 6천명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 필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 물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32절의 말씀을 볼까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예수로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더라. 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물건, 음식을 서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지고 왔는지, 누가 이걸 기정했는지 알지 못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서로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행복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까?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이들을 교회에 모이도록 만들었을까? 그 내용이 33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힘들을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가지고 나오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 원칙은 은혜와 나눔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드린 예물로 나눔을 가지고 나누다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고 나누고 은혜와 나눔이 재정의 원칙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물질과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았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잘 나누어 주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매력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36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구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일 것으로 바나봐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이 구부로라는 사람, 구부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구부로라는 지역은 광산이 잘 되고 밀농사도 잘 되고 벌꿀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부로에 살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부로 사람, 그러면 부자 이렇게 그렇게 말할 만큼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다. 이 레위 사람들은 물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물질을 벌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준 것으로 인해서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어떤 것도 먹을 것도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부양할 만한 능력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역시 생활의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레위 사람들도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그의 이름은 요셉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누구로 부른다고 적혀 있습니까? 바나바라 부른다. 이름은 요셉인데 그러면 요셉이라 불러야 되잖아요. 영미를 영미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미를 안 부르고 바나바라 부른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니다. 저 사람은 위로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셉인데 저 사람은 위로자다라는 별명을 불릴 만큼 그는 위로자로 소문난 예루살렘 교회 소문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을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집중시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매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적인 매력은 어떤 것일까를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물질을 의미있게 사용할 줄 아는 멋진 부자였습니다. 물질은 있는데 그 물질을 의미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음은 있는데 그 젊음을 의미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은 있는데 그 건강을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의 바나바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자이면서 이 물질을 어떻게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진정한 소망을 두면 청지기의식이 생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기 전에는 청지기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건강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힘도 내 것인데 하늘에 진정한 소망을 두면 청지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청지기의식이 생기면 내 마음에 들끓어오르는 소유욕을 약화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청지기가 되면 내 마음에 소유욕이 많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소유욕이 참 많습니다. 자,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욕심이 많습니다. 네, 우리는 진짜 욕심이 많아요. 하나 집어가세요. 꼭 두세 개를 집어가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목표를 두면 청지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들끓는 소유욕을 약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우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메어놓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37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서 이 물질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도들에게 위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위임했습니다. 자신이 드린 물질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손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물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면서도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사용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야,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는데 그래도 부자니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함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이 쓸 곳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일에 부유함을 가진 사람은 써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구분하여 드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젊음에 이 젊음이 있다면 젊으니까 많은 일을 하겠지 아니요, 젊으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고 젊으니까 많은 곳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물질을 사용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이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관리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마땅히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일들이 바나바에게 가졌던 가장 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게 고여서 내게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것으로 나는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흘러보내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매력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칭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대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면서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칭송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보다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젊음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나의 건강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가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함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안디옥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부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 사람 고난이 많은 사람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위로자라고 말했어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러니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 때문에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고 따뜻한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위로자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가 지나고 있는 곳에는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따뜻함이 있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된 중심에는 은혜를 받은 바나바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낸 그런 놀라운 힘이 있었고 또한 그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나바를 만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임을 가지는 축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격려하고 위로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여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를 보내야 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괴로운 일들이 많으십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십시오 라는 위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도 나오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힘이 가정을 세우고 위로의 힘이 연약한 이들을 세워나가는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쿰이 있습니다 이 카타쿰은요 일반 서민들이 서민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서 장례를 치른다면 가난한 서민들은 지하에 내려가서 지하의 무덤에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을 위해서 지상에서 10m 아래 15m 아래까지 파서 그곳에 무덤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누구도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 15m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하 21층까지 깊이를 파다 지하 21층의 깊이 한 층에 2m만 잡아도 얼마나 깊은 깊이입니까 그 깊이 숨어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로마 황제의 핍박에 숨어서 도망치고 도망쳐서 지하 21층까지 카타쿰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빚도 안 들어오죠 먹을 음식도 제대로 없죠 어쩌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즉시 죽어요 산소 호흡이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즉시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태어나게 된 아이를 또 묻어야 하는 아픔을 가지면서도 이 로마 카타쿰 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까요 햇빛도 안 들어오죠 우울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괴로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군대, 군대마다 물고기 표시를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나고 지나치는 사람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한마디의 그 말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임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아 나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이 핍박의 마지막 순간까지 카타쿰에서 신앙을 지키는 힘이 바로 위로와 격려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매력적인 도구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연련하지 않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다메색 선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지도자를 만나서 나는 변화됐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러 왔는데 누구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가서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사울 바울을 만나게 함으로 교제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10년 전에 봤던 사울을 생각해냈습니다 사울이라면 저 바울이라면 얼마든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향의 다소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를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을 때 내가 전도해온 사람이 나보다 훨씬 대우를 잘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될까요? 시기하고 질투해 괜히 깎아내리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그 사람을 함께 동력함과 동시에 그를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울인 바울에게 집중할 때 그를 높여주고 그를 세워주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뒤에는 바로 격려하고 지원해준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기가 이인자가 될지라도 바로 비록 자기가 그 자리에 서지 않고 내가 세운 그 사람이 오히려 앞장서서 나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인자의 리더십이 바나바에게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험담과 비난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험담이 참 많습니다 나는 위로라고 한 것인데 위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오히려 아픔이 될 때가 많거든요 아픔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력적인 말이거든요 매력적인 말 은혜의 말 그래서 내가 위로의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손만 꽉 잡아주면 돼요 힘내세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힘내세요 괜히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하면서 참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치게 말을 넘어서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격려가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들으면 격려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위로자가 됩니까?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의 말이라고 느껴지는가를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나바가 늘 격려자라는 위로자라는 별명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위로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격려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매력적인 중심에는 은혜를 받은 위로자인 바나바가 있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은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사도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던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마가요안입니다 마가요안하고 1차 때 함께 떠났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가요안이 젊다 보니까 같이 가다가 나 이제 못하겠어 하고 가버린 거예요 전도여행 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1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약간 삐걱삐걱삐걱한 상태에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2차로 전도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바나바가 1차 때 그냥 도망쳤던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형제 15장 39제를 보면 심히 다투다가 이런 말이에요 심히 다투었다 그냥 돼 안 돼 이 정도가 아니고 심히 다투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매우 심히 다투었습니다 아마 생중계되는 국회 방송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심히 다투었다 다툰 거예요 막 다툰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화해를 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언젠가 싸움은 항상 있겠지만 이런 일로 교회가 갈라지거나 성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사용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2인자 리더십 누구든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세우고 높이는 일로 교회를 매력적이게 만든 바나바라 할지라도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라서 데리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마가가 이 마가야 이 마가가 신앙이 좋은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한 믿음의 아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잠시 젊음으로 인해서 실수를 할지라도 그 실수를 극복하여 이겨서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나바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놓치지 않고 계속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함께 바나바는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는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이 바나바가 마가를 위로하고 다시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훗날에 이 마가는요 베드로의 통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때 마가를 세우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이라는 엄청난 복음이 형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회를 주고 세워서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고 또 훗날에 베드로에게는 귀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우스 4장 11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유익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만큼 마가는 유익한 인물로 신앙의 인물로 거듭나고 시대적인 지도자로 세움받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바나바는 사라졌지만 마가는 바나바의 영적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영적 바톤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신앙인 바나바 같은 신앙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영적 도전받는 축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멋지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내게 주신 것을 관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한 우리의 입술은 위로의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위로의 말이고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는 위로의 사람인가 따라하는 건 아닌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위로의 사람인가 네 그래요 나는 위로의 사람인가 나는 위로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는 매력이 있는가 영적 매력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는 위로의 사람인가 또한 위인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자꾸 1등만 요구하는 시대 1등이 돼야 살아남는 시대 금메달을 받아야만 살아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2인자의 정신은 기독교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2인자 정신 1인자가 나타나면 2인자가 슬그머니 빠지면서 1인자를 높여줄 수 있는 2인자 정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은 다음 자신을 이을 수 있는 영적 바톤을 이을 수 있는 마가라는 믿음의 사람을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바톤을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자라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이런 인물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